고웰드의 애플 2차전. 들어가 들어가겠을때. 뭐라도 쭉 나와야 되는거 아냐. 2차전 2차전. 2차전. 아니 근데 640개분 얼마야? 잠깐만요. 개당 500원 아니야? 아니 32만원치야 이게? 아 진짜로. 이거 다 해봤다. 32만원. 32만원치야? 개당 500원 아닌가? 그렇죠. 저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나. 개망했다는 얘기지? 아 이거 나중에 후회하는거 아냐. 골드의 불 개좋은건 어떡하냐. 라기보단 일단 죽은거부터 나와야 될거 같은데. 네. 자 일단은 소울 무대를 한번 해야겠는데요. 아니 근데. 봐봐. 32만원 썼잖아. 이거 다하면 64만원이 되는거죠. 64만원이 되는거잖아. 어 시그너스 종합 7개네. 64만원이 되겠나. 32만원어치다. 32만원어치다. 어우 수호 6개 나왔다. 지랜다 수호도 나온다. 옛날에 수호 안나왔던거 같은데. 수호 6개 나왔다. 엘럼조각 꽤 많이 나오네. 자.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티타늄 페어리 하트. 죽데로이드 여답게 나와야되는구나. 그거 말고는 답이 없나봐. 할로스는 없었던거 같은데. 확률도 엄청나잘걸? 그것도 홈페이지 가면 얘기긴 할텐데. 오 매지컬 두손무기. 봤습니다. 봤습니다. 매지컬 두손무기 봤습니다. 봤습니다. 저도 봤습니다. 한 5억정도 했었던거같아. 한 5억정도 했었던거같아. 안 5억정도 했다. 아는거같아. 안 5억정도 했다. 안 6억정도 했다. 차가운다. 안 5억정도 했다. 자 분해도 해야되고, 일단 가방을 창고에다 넣자 벨룸 5개 오르스도 나오는구나 조기 매그너스 3개 시그너스 3개 힐라 6개 나 설치칸도 꽉 차겠는데 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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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리스와 포키 의자라군요 저거는 얼마나 하나요 we make it we bum bum 이 밤바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본 거 같아요 5번, 10번은 본 거 같은데 아하 아 2200만원짜리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하 똑같잖아 우루스 2개 줄라이 1개 카리아인 5개 벨룸 5개 반반 5개 총명함 빼고 들어가게 돼요 위범버튼 개맞네 한 5개는 본 것 같더라 아니 근데 룸시더는 왜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 뭐냐 아 이것도 다 위대한이구나 아 이것도 위대한이네 아씨 위대한 피에로 9개 있다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위매그가 또 나왔군요 아 근데 이거 한 번에다 처리하고 싶긴 한데 아 근데 이거 한 번에다 처리하고 싶긴 한데 한 번에다 처리하고 싶긴 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슬라이 5개 3번이 10개 3번이 7개 피에르가 2개 어 매지컬 한숨무기 마력 매지컬 한숨 하나 놓고 두번하고 마력 하나 놓았네 2차전이 종료가 되고 마력 얼마나 더 해야 되지? 5시간 올드에브 아직도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5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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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간 몇 차전이나 할 수 있을까? 한두 번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두 번 정도 사과에 하나에 500원